오늘 영상은 오래된 하우스를 사실 때도 파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오일탱크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!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일탱크를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전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하우스들은 기름으로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해결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가 하우스 주변 땅속에 매립되었던 것이죠 그걸 오일탱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오일탱크 여부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례를 사진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! 알람 설정!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포크레인이 보이죠? 제가 또 TMI 리얼트 있잖아요 포크레인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이게 엑스가베이더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또 엑스칼리버도 아니고요 이 집은 저희 고객이 저한테 의뢰를 해주셔서 제가 매도를 도와드렸던 집인데요 이 집이 1950년대에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러면 딱 생각되는 게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오일탱크가 매립되어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서류를 받으시고 혹시 사셨나요? 라고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서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서류가 바로 그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96년도에 만들어진 서류이거든요 타이틀을 보시면 디커미셔닝 다큐먼트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디커미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차단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디커미셔닝 차단했다는 서류이지 리무벌! 제거했다는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은 96년에 만들어진 이 서류만 가지면 문제가 없다고 들으셨고 그 당시로서는 맞아요 뭐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룰이 엄청나게 엄격해졌다는 거 그래서 관리감독이 그냥 시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주정보에서 관리감독을 할 정도로 법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고객을 잘 설득을 해서 점검을 받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모래사장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? 동전 줍는 거 이렇게 듣고 띠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메탈 디텍터라고 그러네요 좀 불리면 메탈 디텍터를 갖고 도는 거예요 띠띠띠띠띠띠띠!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다음 사진 프로퍼티 라인이거든요 노란색이 하우스의 경계선을 뜻하는데요 자 옆집하고 딱 중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대나무 숲으로 덮어져 있어서 찾기가 아주 수월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게 맞았던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실제로 삽으로 트고 있죠 땅땅땅 거르니까 탱크 같은 게 있어서 삽으로 조심히 퍼내야 됩니다 이게 막 으아 차닫다 막 이러면 또 오일이 또 새고 막 그럴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이 보시면 나무 밑으로 포크레인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그 다음에 손으로 파서 구멍이 보이는 동그랗게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의 오일탱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사진이 바로 빠밤 거의 뭐 미사일 같죠? 이런 사이즈의 오일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우 제 고객분들께서도 와 정말 스티브 말이 맞네 20몇 년 동안 모르셨던 거죠 이렇게 오일탱크를 제거를 한 후에 그럼 그게 끝이냐? 오염됐는지 그 주위의 토양을 파서 연구소로 보내줘야 됩니다 보통 보니까 오일탱크 밑에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한 5가지 샘플을 가지고 연구소로 보내줍니다 그 사진도 제가 보시면 토양을 어떤 이런 컵에 담고 있죠 이거를 가지고 연구소로 가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또 기다리죠 그래서 좀 빨리 받으려면 또 돈을 또 엑스라 차지가 있고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 보고서까지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오염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위를 ppm으로 1000ppm 이상이 나오면 오염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동서남북에 노트월드 있고요 북쪽에 있는 벽 쪽에서 동쪽, 웨스트, 베이스 나오잖아요 남쪽 근데 이 검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게 다 1000ppm이 넘잖아요 2900, 3000, 2000, 4100 자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이제 손넣고 와 난 막혔어 오염토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00ppm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손으로 파는 거예요 파고 이분이 오셔서 또 5개 가져가고 또 연구결과 기다리고 또 천이 나왔다 또 파야 되고 다행히 두세 번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죠 그게 이제 다음 자료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The results of the samples are as follows 다 보시면 북, 남, 동, 서, 베이스 다섯 가지 샘플에서 다 1000 이하로 나왔죠 예! 이 마지막 문장이 이게 이제 자유로워진 겁니다 자 보시면 The tested soil from the final excavation limits is therefore classified as not contaminated 오염되지 않은 걸로 내겨집니다 라고 chemical engineer 이 환경 평가를 해주는 보고서를 써주는 사람이 사인까지 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당시 바이어한테 보여주고 딜이 잘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일탱크가 없다고 여겼던 집도 확인해본 결과 오일탱크가 나왔던 것처럼 오일탱크가 없어! 오일탱크가 없어! 라고 해서 또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르게 뭐 태울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중에 이 집을 재건축을 하시거나 또는 재개발이 될 때 그때 시청해서 갖고 와봐 환경 평가겠죠 그때 이제 파본이 와우! 이렇게 막 드럼통에 있으면 또 오염이 혹시나 되었다면 또 진짜 언더 빼기형 경사가 심한데 막 누수가 돼가지고 이 오염이 자기 집만 아니라 여러 주위 집까지 피해를 줬다면 책임이 걷잡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오래된 집을 사고 파실 때는 경험이 많은! 저처럼! 그런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한두 번은 끝나지 말고 여러 번 꼼꼼히 체크하시고 또 낭패를 보지 마시라는 그런 취지 하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! 그리고 또 주의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Alright! As always,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-by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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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-bye!